국민들도 대부분 보면 하도 오래됐어요. 우리 국가주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조 500년이 그랬고 일제기가 그랬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성만 정부 박정희 정부 거치면서 줄곧 국가가 모든 데 개입을 하는 그런 문화 내지는 구조가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국가 권력이 장악을 하고 다 개입을 했죠. 심지어 머리카락에 장발 단속한다고 머리카락 길이도 국가가 단속을 했고 치마 길이까지도 국가가 정해가지고 몇 센치 이하로는 더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했단 말이죠. 국가가 모든 것을 규정하고 모든 데 간섭하고 모든 데 개입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국가 권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지금 간섭하고 규제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제는 시민사회나 시장이 성장한 것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장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나 그 다음에 권리의식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에 따라가지 못하고 국가 권력은 여전히 굉장히 강한 상태로 있다는 것. 그것이 다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이 바뀔 뿐이지 그 국가 권력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곳곳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를 저는 공개하면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면 그것이 학생이 보고 학부모가 보고 또 교수가 보고 직원이 보고 있으면은 더 이상 건전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재정이 어떻게 쓰여진지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도 교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건설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정도만 볼면 누가 보느냐 하면 교육부가 감사를 나와서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서 학생과 학부모와 그 다음에 직원들이 보게 해주면 끝나는 것을 국가가 와서 그 위에 올라타고 와서 국가가 간섭하고 구수가 감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재정을 운영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터집 안 잡히려고 또 교육부 공무원들을 좀 퇴직하고 나면은 이리저리 불러다가 무슨 재단에 이사도 시키고 총장도 시키고 무슨 석자 교수도 시키고 그런단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 저녁에 노래를 하러 술 한잔하고 노래를 한국해도 들어가면 노래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하면 되는가 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 그 주점의 주인하고 서로 노래 한 곡 할까요 하면 노래하라고 그러면 노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옆집 사람이 와서 시끄럽다고 하면 또 못하는 거고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과 그 주인과 또 손님이 알아서 결정하면 될 일을 일일이 국가가 국가 권력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노래할 수 있는 집 여기는 노래할 수 없는 집을 정말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녁에 노래하러 들어가면서 위생법 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집이 노래할 수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노래할 수 없는 집인데 들어가서 노래 한 곡 합시다 주인이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면 그 순간에 주인도 법위반이고 손님도 법위반이고 모두가 법위반이 된다. 국가 권력이 그렇게까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의 차량을 이때까지 다 중앙행정자치부가 규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3000cc 이하를 타라. 그것을 규제하고 전부 시군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몇 cc 차를 타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 국가가 다 살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물으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규제를 안 하면 전부 5000cc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를 타고 다닐지 모른다. 타고 다니라고 해보죠. 주민들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다음 선거에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몇 cc 차를 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충분히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그 국가의 영역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 국가 권력을 잡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개입하는가 우리가 비건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경제가 교육규모가 세계에서 7위입니다. gdp 규모가 11위 12위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뭐 작은 국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자유도는 지금 최근에 최고로 올라간 게 27위 나쁘면은 32, 34위까지 갑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곳곳에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도 국가 저기도 국가죠. 인과, 허가, 승인, 감독, 조사하고 곳곳에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아차하는 순간에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해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배임 혐의만 하더라도 기업하는 사람치고 배임 혐의에 안 걸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배임이라는 건 걸면 다 배임입니다. 배임 혐의를 세계에서 가장 넓게 규정해놓고 그 위에 누가 올라타고 있는가 하면 검찰이 올라타고 있고 경찰이 올라타고 있고 그 위에 다시 정치 권력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때로는 선별적으로 행사합니다. 마음에 들면은 잡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잡아놓고 마음에 들면 봐주고 이건 아니다. 국가 권력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 국가 권력이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결정하고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결정한 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역량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아니면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이나 이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역량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 시민사회와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자기의 요구와 조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표출하고 있고 국가는 그것을 조정하고 할 그런 역량을 갖다 상실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응당 떠올라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산업구조조정의 문제라든가 금융계획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인적자원 육성의 문제 수많은 사안들이 우리가 다뤄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이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룰 우리 국가가 다룰 의제로조차 떠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래담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리고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도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거나 제대로 의제로 산거나 이러질 못합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국가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다들 가슴 아프다고 그러고 통곡하고 말이죠 무슨 저 추모제 지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이나 행정부가 다 쫓아나와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연안 여객선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여전히 20년 이상 된 배가 여전히 지금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세월호가 입고 난 다음에도 벌크선인 스텔라 데이지오 같은 벌크선이 남지중해에 배 그대로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라앉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배가 출항하면서 이미 가판이 쪼개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 더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동료들이나 옆에 있는 다른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이 이야기하길 스텔라 데이지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벌크선 중에서 중간급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보다 더 위험한 배들이 그대로 지금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연안 여객선 여전히 지금도 말하자면 차량 실어가지고 운항하는 이런 것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지금 단속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하자면 여객선이 화물을 실을 수밖에 없는 구조 보통 어느 나라도 여객선에다가 화물을 안 신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객선에다가 화물을 실었고 그걸 싣기 위해서 배를 개조하도록 허가해줬건 이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경제적 환경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국가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국가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지금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의성은 어떠냐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전부 한번 세봤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정부에 있던 참여정부 때까지 도대체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를 한번 재봤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때 조사 결과입니다. 88년부터 2006년까지 3131건 전수조사를 냈습니다. 재개정 법률을 다 했더니 종합해서 몇 개월이 나오는가 하면 법 하나 개정하고 만드는 데 35개월이 걸립니다. 결국은 인수위 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레임덕에 들어갈 때나 돼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평균적이라는 그나마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고요. 중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날라가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기획했던 내용이 다 달라지고 한 건 그건 다 적게 놓고 통과하고 한 것만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오늘날같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 빠른 결정을 해야 되고 시의적절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때에 결정 하나 법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평균 35개월이 걸리는 국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결정의 합리성과 시의성 자체가 우리 국가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력은 어떠냐 우리 국가가 정말로 국가의 행정문화입법부가 아니면 행정부가 결정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결정한 것을 집행할 역량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는 한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책이 누가 쓰신 책인가 하면 사공일 박사가 하바드에서 출판한 책인데 정부와 비즈니스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때 사공일 박사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정책 결정보다도 집행을 더 잘하는 나라 결정은 어찌 됐든 간에 집행 하나는 하여튼 마음먹으면 다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이 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위 집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찌 됐든 간에 엉터리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 집행 안 됩니다. 정부가 뭘 하나 한다고 마음을 먹어도요 그것이 집행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곳곳에서 가서 전부 들고 나와서 자기 이해관계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집행 과정에서 개입을 해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거 안 하면 못한다. 지금 어떻습니까 싸드 하나도 지금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결정을 해도 국가 안보에 관한 것조차도 그것이 잘 된 결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간에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하면 옛날 같으면 1년에 건설했을 것을 지금 10년이 돼가지고 건설해도 건설이 안 된다. 노대 노무현 대통령이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말년에 되니까요. 3년 지나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밖에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날부터 안됩니다. 그게 그날부터 야당이다. 그 다음에 전부 곳곳에서 그걸 카드로 사용합니다. 이거 못해준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정책실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A를 하고 싶은데 A를 하고 싶다고 안 그러고 B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B를 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면 그때 A는 어떠냐고 슬쩍 내밀면 그때 들어갑니다. 집행력이 옛날에 과거에 비해서 옛날 박 대통령 시절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민권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민권이 신장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이 과거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교성이신 교성이신 교성 wenig 하 Birthday 감사합니다.